가 힘들면 쉬어가 하더라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자 2011년 3월, 민중의 소리에서 주최한 한 토크 콘서트에서 조국 대표가 불렀던 노래가 13년 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동네는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 하더라도 여기는 울산 장생포동입니다 이제 거진 가 보자 청소를 2011년 3월, 민중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토크 콘서트에서 조국 대표가 불렀던 노래가 13년 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내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고래 마을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바가 힘들면 쉬어가 하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이쪽은 3월, 민중의 소리에서 주최한 한 토크 콘서트에서 조용하죠 장생포 우체국입니다 사실 도로 도로 메이는 입구 쪽에 하가 될까 하가 될까 장생포 고래박물본 그 쪽으로 사람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 하더라도 2011년 3월 민중의 소리에서 주최한 한 토크 콘서트에서 조국 대표가 불렀던 노래가 13년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남도를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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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시려가 하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2011년 3월 민중의 소리에서 출시한 한 토크 콘서트에서 조국 대표가 불렀던 노래가 13년 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만원 원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불렀던 노래가 13년 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저귀가 떨어졌네 가다가 힘들면 시려가 하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우리의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시려가 하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비닐은 하나가 될까 비닐은 날아갑니다 비닐은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essor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ep 6 ure cycling 한 토크콘서트에서 조국대표가 불렀던 노래가 13년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네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거진 3시간동안 돌았습니다. 이제 원조장생포 고래방을 파는 데가 있네요.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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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저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쯤을 쫙 땡겨볼게요 아 저렇습니다 저게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미포조선 다시 이제 쯤을 땡기고 살기 좋은 울산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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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러오세요 장생포에는 가을전어가 아니고 봄전어입니다 가을에 많이 나오고 전어가 정말 제가 여기 3시간 동안 있으면서 전어 잡는 모습을 제가 한 20마리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하하 야 자 전어 잡으러 울산으로 놀러오세요 아이고 대답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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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어부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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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운칠기삼 이득화 버전 세상은 운칠기삼 입니다 자 이상으로 울산 남구 장생포동 도로청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삼산동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